오늘은 자라 트위드 자켓의 연청인 컨버스 그리고 미니매트 빼고 이렇게 입고 갑니다 오! 하늘 색깔 너무 예뻐 날씨장에 따라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스타라인 소니꺼에요 그 에피언즈 영상 촬영이 뿐이 훨씬 더 좋아더라고요 한 세 년 사이에 합격합니다 이거 먹어요 편집 시작했어요? 네? 편집 정말 못해 혹시 친구가 좋다고 써주세요? 네 나 머리 많이 길렀다 에? 모르잖아 이렇게 신었어요 귀엽죠? 이렇게 가죽장팔에서 안에는 핑크색 가디건이 붙고 밑에는 여판치인이에요 가방은 프루아 이렇게 소개하는 거 좀 재밌어요 이렇게 산낭, 닭까지 뿌려주세요 인간에 닭까지 뿌려주세요 근데 이제 쇠라드에 닭까지 뿌려주고 수지에 닭까지 뿌려줘요 이 식당에 닭까지 뿌려주세요 되게 민망하게 생각나요? 샐러드, 소스라도 뿌려줄래요? 샐러드와 함께 샐러드에 닭까지 뿌려준다 이거 진짜 예쁘다. 난 이거. 그래, 돌려줘. 와 진짜 돌려줘. 스크츠. 이게 더 싱싱하지? 어? 쑥갓 먹나, 우리? 인사해. 미친놈인 씨. 다시 인사해, 예쁘게. 아이씨. 너무 예쁘죠? 다시 개안하세요, 개안. 오늘은 뚜껑 뒤에 민트색 바지 입어요. 아, 오늘 프루아 가방 됐어요. 아, 맞다. 아, 핸드폰 케이스 바꾸기인다는 걸 까먹었네요. 오, 이거 멋있다. 오늘은 진짜 열심히 브이로그를 담아보려고 노력해볼게요. 가디건 꼬인 거 입고 다시 비가 와가지고 날이 추워져가지고 가디건 입었어요. 누가 왔다. 자, 우리 동생은. 다 먹은 것 같아요. 오, 여길 아모레다. 짠. 오, 맛있겠다. 아이스크림같이 생겼어요. 진짜. 뭐지? 감자, 감자, 감자. 감자, 감자. 감자, 감자. 감자, 샐러드? 네, 감자. 근데 아임예진은 언제 올라와요?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저 지금. 그릇에 들어있어요. 응? 아, 저 식당을 얘기했어요. 옷 다 눌렀어? 응. 옷 다 눌렀어? 옷 다 눌렀어? 옷 다 눌렀어. 응. 오늘은 핑크스 언니를 오랜만에 만나러 가서 이렇게 차려 입었답니다. 요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지랑 안에는 티. 티. 골치 티 입고. 저 때는 자켓. 입었어요. 입고. 가볼게요. 아니, 탱글자미. 괜찮아, 괜찮아. 심을 따라 그래. 아, 그래서 너 그거 은근히 스트레스 불. 바퍼 찍을 때. 응. 운동 못.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계속 앉아있으니까. 너무 핫한 플레이스. 그니까, 여기 진짜 핫플이네. 여기 진짜 핫플이다. 아, 진짜 손이 너무 많다. 아, 저 선글라스. 구매해서 내려가서 샀는데. 마치 없이 선글라스 끼고 왔네. 보라색 선글라스. 아, 실네. 얼굴이 너무 커 보인다, 이거. 그러면 이제 다음에. 안 움직여. 어, 움직였다. 어? 어? 내가 픽한 거 아니야, 저거? 응. 내가 픽한 거.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지영이. 제발 있어, 어디나. 있어줘. 그녀의 다급한 선물이네. 핑크소의 파우치를 털어볼게요. 아무것도 없어요. 별거 없어요. 립이 왜 이렇게 많아? 어? 아, 립 이렇게 없어. 립 이거는. 응. 맘찍, 맘찍 로즈. 나도 이거 잘 써. 지영이가 추천해줄 것 같아. 어. 이렇게 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잘. 아, 그래? 아, 이거 언니. 마레토 플럼퍼. 잘못 가져왔다. 왜? 초고수용으로 가져왔어야 했는데, 일반용으로 가져왔네. 이거 뭐 달라? 초고수용. 초고수용이랑 엄청 아프고. 이거 약간 펄이 있어? 어, 이거 펄 있는 걸로 샀어. 근데 펄이 잘 안 나와. 아, 이 밑에 깔려있는 거야? 응. 15는 초고수용 추천. 초고수용 추천. 이거는 민트. 아이코스 아니에요. 이거는 록시타 핸드크림. 다 써봤는데? 누가 좀 사주세요. 이거는 귀여운, 귀여웠다. 귀여운 거울. 쪼끄면서 좋아. 다운 거울 받아도 돼. 역시. 역시 제이. 언니 제이. 제이지. 응, 미친 제이. 언제 어떻게 아플지 모르거든. 와, 대박이다. 언니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처음 봐. 아, 진짜? 너 내 큰 파우치 보면 기절할거든. 나 면봉도 들고 다녀. 진짜 궁금하다. 공공 눈물. 와, 선크림도 이렇게 들고 다닌다고? 선크림 필수야. 진짜? 얼굴 따가워지면 발라줘야 돼. 마지막이 최고. 이거 여성용품이에요. 여성용품이에요. 이거 약간 공중화장실 더러운 데 가면은 저기 수지 쓰면 역겹잖아요. 와, 나 진짜 이거 저기. 나도 이런 거 챙겨봐도 해야겠어. 청결 위해서. 나 너 또 파우치에 가방 털게 기절하는 줄 알았어. 진짜 기절하겠다. 쟤는 왜 저러고 다니냐? 아니, 저러고 다니냐. 아무튼 여기까지. 여기까지. 파우치 털어봤습니다. 왜요? 찍고 있어요? 찌르는 척. 오, 소리 쩔어. 아, 아까 더 예쁘게 잘렸단 같아. 원래 항상 그렇지만. 아쉽다. 집이야? 아, 구려. 구려. 이거 가면 괜찮아요. 싸우고 싶나요? 아, 너무 다른 바이브로 입고 왔어. 왜? 아, 씨. 요즘 모를까? 요즘 애들은 모를까? 90년대. 아, 나 깨먹다. 먹고 싶어. 근데 그거. 바나나 부인 거야. 좋은 맛. 요즘 아이도 몰라가. 1, 2, 3, 4, 5, 6, 7. 노래 가사가 약간 그래. 너는 텐이랑. 이거 이 날이다. 너는 정신이 혼자 잘 못하는 것 같다. 시원하게 잘 못했는 게 없을 것 같다. 예. 요즘은 그다음에 내가 좀 안 돼. 네. 가사장에는 chile欸.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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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나. 뭐. 뭐. 하긴 동기 카드, 올 때 쩔어. 근데 우리 빙상에 gry이 너무 많아. 저기요? 안녕하세요 부두리씨는 부두리씨? 언니lla님 책을 한 번 먹겠어요 제 집형 진짜 최악으로 입었는데 보여드릴까요? 이거에 이거 입었다고 이 빨간 바지 노란색 티셔츠를 입었다고요 어우 얼굴이 큰일난 얼굴인데 이제 편집을 하려고 앉았어요 편집하고 씻고 잘 거예요 편집하는 제 모습을 잠깐 담아보겠습니다 신경이 쓰여가지고 없어요 근데 너무 만족하면서 밥 먹음을 했고요 핑크 가디건에 왜 안 내려가 진을 입고 이 신발 신었어요 갈게요 뭔가 꽤 모은 것 같네요 이렇게 이 두려운 느낌 이렇게 이렇게 크레인 πο Girls 매운il 마요네즈 응 매우 프렉크 모스트 릭스 이거 있어요? 잘 찍어요. 이거 세워놔야 되니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세워놔야 돼요? 아, 여기 있다. 어머, 중빠도. 왜요? 왜요? 맛있어요? 원신이 좀 맛있어요? 응, 맛있어요. 음. 음, 맛있다. 아, 첫 다리 스마트. 어, 내가 뭘 다급하게 지우는 지문거리지. 아니, 저렇게 잘. 안 보여줘야 돼요. 페이준. 응. 퇴근했는데. 퇴근하는데요. 퇴근하는데요. 운동 가야 돼요, 어머니. 빨리 퇴근하고 운동 가야 되나. 조금 멋있다. 안녕. 퇴근하ysł 퇴근하culosis 퇴근하сколько 퇴근하 intrinsè 퇴근하 shapes 퇴근하시죠.